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아싸 가오리 개꿀! 이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망해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시부모님이 12억짜리 집을 사주시면서 꽁꽁아 너는 몸만 와라! 이러셔가지고 네 어머님 아싸 가오리! 이러면서 몸만 가는데 너 파온! 이게 말이 돼요? 원제 예단 문제로 결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이번에 남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단 문제 때문에 갑자기 결혼에 작은 차질이 생겼고 답이 안 나와서 글 남기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좋은 부탁드려요. 일단 남친네 집은 대개 부자입니다. 서울에 자가가 있고 이거 외에도 각 식구들 명의로 개인집이 따로 있는 데다가 제법 큰 상가도 있어요. 뭐 정확한 규모는 저도 모르겠지만 부자인 건 확실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밝혀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반면에 저희 집은 그냥 시골에 사는 서민입니다. 저 혼자만 서울에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지금 암 수술 받으신 지 딱 1년이다 보니까 검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셔야 하고요. 또 그 때문에 일도 못하시고 계셔가지고 당신들 생활비나 그 외 모든 비용들 병원비 같은 거 저희 남동생이 벌어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넉넉하지 못한 그런 집안이죠. 여하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친은 서울에 자가가 있기 때문에 신혼살림이야 여기서 차리면 되는 거고 또 남친 말로는 혼수, 예물, 예단 등등등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저희 남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남친네 부모님도 어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러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고 그냥 연애만 할 때부터 이미 집안 사정은 어느 정도 오픈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에 결혼 승낙 및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남친은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했었습니다. 어 저희 부모님은 혼수, 예물, 예단 이런 거 전부 안 해도 된다. 혼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냥 몸만 오면 되고 예물과 예단 안 받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며 저랑 저희 부모님을 안심시켜줬고요. 물론 암만 그래도 말만 그렇겠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요. 여하튼 이래가지고 저희 쪽은 이때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아니 하다 못해 예비 시어른들 옷이라도 한 벌 해드려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남친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야 되니까 몇 가지 부족한 옷 수납장,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들은 채워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상견례는 안 했지만 곧 할 예정이에요. 예식장 홀도 잡았고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갑자기 그러시네요. 예물, 예단, 혼수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용납 못한다. 우리는 그걸 무조건 다 받아야겠다. 이러세요. 지비야 우리가 준다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몸만 오는 건 아니지 않냐? 아니 우리가 어디 이웃널에 공주마마라도 모셔오는 거냐? 이러는데 기분이 참 그지 같고 되게 착잡해요. 아니 저희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편에 맞게 소소하게 뭐라도 챙겨드릴 생각인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보통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면 여자 쪽에서는 형편이 나빠도 무리를 해서라도 그에 상응하게 혼수, 예물, 예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정말일까요? 특히 집값의 10%를 예단비로 드려야 한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런 의견 되게 많던데요. 정말로 그렇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남친이 살고 있는 그 집값입니다. 대충 10억 이상 아니 1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10%면 최소 1억 이상은 해야 한다는 계산이잖아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아니 남자가 집을 해오면 여자는 예물로 시댁 어른들 시계, 팔찌, 가방, 현금, 집값의 10% 이게 정말 기본이에요? 다들 그렇게들 하셨습니까? 또 저희 형편상 부모님께 부담드리기도 그래서 결혼식도 그냥 조촐하고 소소하게 올리고 싶었는데 시부모님 쪽 하객 때문에 서울에서 해야 하고요. 거기다 인원도 최소 200명은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단, 예물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준비를 함인할수록 형편차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막말로 제가 처음부터 남친네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농담이 아니고 저는요. 12억짜리 남친집이 아니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세에서 신혼살림 차려도 아무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정말이에요. 결혼 때문에 대출을 낼 수도 없고 참 미치겠네요. 여하튼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르고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혼 선배님들, 인생 선배님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댓글 1번 그래도 처음엔 없는 집안이라니까 배려를 해주셨는데 쓴이가 보면 볼수록 뻔뻔해 보였나 봅니다. 나도 쓴이네 같은 마인드 완전 싫을 것 같아요. 혼수가 부담되면 그냥 쓴이 전세집에서 살자고 한번 해봐요. 근데 그건 또 싫지? 댓글 아니, 귀하게 키운 아들을 못하러 멀쩡한 집을 두고 전세집에서 살게 합니까? 당연히 고생시키기 싫죠. 부모인데 그런 말은 더 괘씸하고 절대 받아들일 리가 없어. 2번 아니, 경제력 충만한 부모들이 뭐가 아쉽고 부족하다고 본인들 귀한 아들내미를 전세집에서 살게 합니까? 그딴 짓거리를 하느니 그냥 파혼을 시키는 게 낫죠. 그래서 결혼을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거야. 2번 쓴이,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말이죠. 아무리 시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도 어느 정도 작은 금액이라도 예단을 보내면서 어머님, 아버님 약소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였다고. 저 사람들은 쓴이에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못 사는 거 안다며. 뭘 바라겠니? 그저 네 마음과 개념이 어떤가? 이런 걸 보는 건데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괘씸한 생각이 들죠. 대댓글 그러네, 어? 뭘까 했는데? 바로 이거였구만. 2번 본문의 디테일한 내용은 없지만 느낌이, 느낌이 온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혼 나라 공주마마 모시고 오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대충 감이 오죠. 마치 지가 결혼을 해주는 것처럼 꼴값을 떤 것 같아요. 네가. 3번 우와, 뭘까? 이 쓴이 진짜 양심 없다. 시댁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다 해도 그래. 현금이라도 조금 지참을 했어야죠. 옷 한 벌? 야, 이건 아니죠? 제발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담아. 4번 나도 같은 여자지만 쓴이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네. 그 정도로 돈이 없으면 결혼 자체를 하질 말든가. 그래도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말은 해야지. 아니, 남자가 호구인가? 님 꽃뱀이에요? 이건 뭐 공짜로 집도 해줘. 결혼 예물도 안 받아. 뭐니 이게? 댓글 네, 뭐라고요? 대출이요? 아니, 그건 누구 돈으로 갚는 겁니까? 대출 껴가지고 그 돈 갚으면 같이 생기꾸려 나가면 결국 대출에 남자 지분도 있다 이건데 아무리 봐도 이건 마통론 같아서 대출은 비추죠. 2번 대출 받더라도 양심이 있으면 쓴이 혼자 갚아야지. 여기서 마통론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겁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마통론 마이너스 통장 이론의 줄이 말이며 상당수의 한국인 아내 혼수 국룰이 3천에서 5천만원인 이유는 여성에게 나오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3천만원 내지는 5천만원이기 때문이다. 미혼 시절 해외여행을 하고 명품을 사들인 그 금액도 모두 빚으로 한 것이며 결혼 후에 경제권을 주도하는 것도 또 남편에게 용돈을 짜게 주는 것도 또 자기 집안에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장인과 장모에게 효도여행을 보낸다고 용돈을 보내는 이유도 사실 다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기 위한 거라며 비꼬는 이론이다. 라고 나무 위키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5번 아니 결혼을 소소하게 하고 싶었으면 남자도 그에 맞게 소소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식을 올리셔야지. 안 그래요? 6번 쓰니 돈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사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직장 다녀가지고 5천만원만 모았으면 가능할 텐데 아니 근데 돈 모은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전세를 빼. 7번 그쪽 집에서는 님네 최대한 배려해줬는데 진짜로 입을 싹 닦아버리니까 열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정말로 무슨 공주마만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남친 집에 가구나 가전 어지간한 것들 다 있는 모양인데 건조기 세탁기 채우는 걸로 홀랑통치려고 했어요? 아니 결혼이 회야? 이거 완전 날로 먹으리드네? 그리고 시댁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고 착잡하다고 야 이건 뭐 양심도 없고 세상 물정도 하나 모르네. 8번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예비 시부모가 대놓고 야 니가 이혼 나라 공주님이냐? 이런 소리를 할까? 9번 일단 나도 쓰니와 똑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분 나쁘지만 인정할 건 해야죠. 남자가 대출도 없이 10억이 넘는 집을 해오면 최소 1억이야. 아니 이건 뭐 혼수도 없고 리모델링도 없고 솔직히 1억 2차 솔직히 1억 5천 이상 예단을 잡아도 그래. 평생 두고두고 기도며 푸고 기도 못 펴고 죽어 살아야 되는데 옷장이랑 세탁기랑 건조기 그리고 부모님 옷 한 벌이라니. 거기다 친정 부모님은 병원 중에 수입도 없고 그럼 당연히 노후도 안 돼 있을 거잖아요. 특히 신랑 하객들 때문에 식대가 부담될 정도면 어우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뭐 천년의 사랑이라 해도 시댁 어른들 입장에서는 만년의 짐덩어리죠. 안 받겠다 하다가 꼭 받아야겠다 이거는요 알아서 나가 떨어져라 라는 경고입니다. 이미 내가 봤을 때 이 결혼은 상사되기 불가능한 영역이라고요? 끝났다고. 10번 아휴 이거 보니까 예전에 혼전 임신을 혼수라며 배 쳐 들이밀고 아무것도 안 하려다가 망했던 내 친구가 생각이 나네. 보니까 님도 망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사연 하나 있었죠. 혼수가 배 속에 있는 아이가 혼수라며 아무것도 안 하다가 파운된. 사람 아니 어떤 뭐라고 하죠? 그 마음 정성만 보여줬어도 이런 꼴은 안 났을 텐데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안타깝네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힘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